왕초보 네트워크세요? 그럼 이 방송 잘 오셨습니다 본방송은 월 500만원의 꾸준한 소득을 내는 1만명 왕초보 네트워크 양성 프로젝트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신TV 방송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 방법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? 500원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레그상을 저는 바이너리 사업을 하니까 바이너리 사업에서 제일 끝에 사람, 즉 새로 가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잡고선 이 사람을 첫 직급에 만드는데 집중하면은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된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보면서 알겠습니다 아, 느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아래 계신 분을 첫 직급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텝이라는 첫 직급인데요 두 명의 사업자가 생기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명의 사업자를 갖다가 만드는데 초집중을 하고 이분을 스텝을 만들어주면 위에 분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출이 났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볼륨을 싹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신의 소실적이라든지 이쪽을 챙겨서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스폰서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면 시스템에 합류시켜서 거기서 사업을 전개시키는 방법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조금 능력있는 리쿠르팅이 좀 가능하시고 능력있는 스폰서시라면요 지금부터 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아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스텝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스텝이 아니라 첫 직급 저희 회사가 스텝이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첫 직급을 만드는데 즉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사업자를 만드는 건데요 이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두 명의 사업자를 만드는데 초집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분께서도 사업자가 생기니까 힘을 받는데 이 아래 사람을 또 잡고선 두 명을 만들어드리는 방법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구가해 나가면 위의 분들 즉 제 파트너들도 이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결국 복제가 되면은 아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스텝 또는 첫 번째 직급을 갖다가 보내는데 집중을 하는 그러한 모듈들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쫙 빠르게 내려가는 그래서 매출이 확실히 되고 수익이 확실히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 형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자고요 특히나 좀 빠르게 특히나 우리 파트너를 돈 빨리 벌게 해주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일 아래 계신 분들 이 두 분을 갖고선 첫 직급을 보내는데 집중해 보자 여기에 한번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돈 될 거고 빠르게 조직이 세팅이 될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일 아래 계신 분과 첫 직급 여기에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ANYONE ます